천리포 수목원에 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. 지금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 이쪽은 천리포 해변 쪽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천리포 수목원에 영상을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. 코스는 지금 소형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매페소에 들려서 표를 끊고 안내소에 간 다음에 이 작은 저수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9번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앞쪽에 가서 서해 전망대를 보고 서해 전망대에서 이 앞에 있는 천리포 낭세섬을 관찰한 다음에 해송집에 들러서 주변을 보고 위성류 배롱나무 대략 코스를 오늘은 좀 짧게 다음에 또 오고 호랑가시나무집 다정큼나무 그 다음에 다시 저수지를 따라서 돌아오는 코스로 한번 와보려고 합니다.